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면역을 높이는 디톡스 건강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92년에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갈 때 다른 기순자로 왔어요. 지금은 탈북자라고 하지만 저는 기순용사라고 해서 왔고 또 그러고 보면 저는 탈북을 했지만 제 고향에 왔어요. 제 고향이 서울시 마포구 도하동 33번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또 남다르죠? 그래서 제가 전쟁식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여기서 낳아서 업고 저희 외갓집에 가서 있다가 그야말로 저야말로 탄탄하지는 못하는 생활 속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해 줬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간중에도 말했지만 저희 애갓집에 저희 애할아버님은 신창리 교회를 짓고 하여튼 북한에서 제일 미워하는 기독교 장노님이셨어요. 초대 장노님이시고. 그랬는데서 제가 가서 자라다가 뭐 여러 가지 역경을 교치고 그러니까 열한 살까지 저는 제 이름 김소연으로 태어날 때 지은 이름으로 살고 그 이후부터는 저의 이름은 계속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저쪽 갖다 보물을 감추듯이 감추다가 남이 이제 그 북한이 요구하는 출신 성분이 좋은 집에다 갖다가 입양이 아닌 입양 숨겨놔서 고기도 커가지고 제가 혁명과 유가족이 돼서 나중에는 만수무강 연구소에까지 가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제가 처음부터 한국에 왔을 때부터 그렇게 좋은 베일이 쌓여있는 그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 인간은 먹고 있고 사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에는 정신세계가 있어요. 정신의 그 스트레스 압박감이라는 거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도망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아버지를. 제가 그동안에 자랄 동안 왜 내가 남의 집에가 자라고 왜 내가 숨어 살아야 되고 왜 내가 다른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를 전혀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줘서 어른의 말만 따랐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서 제가 서울이 마포구 도하동 삼십삼 번지가 출생지고 거기에는 너희 아버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네 고모네 집에서 낳았는데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뼈라도 파봐라. 그게 죽말하는 건 DNA 유전자에 대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때 정말 제가 충격이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는데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때까지도 너 미연이가 37살인데도 그래서 그 몰래 낳은 이제 그 불법을 불법이라 그러나 그 그죠 미염모 지금 훈이 말하는 그 예의 없는 그때는 상당히 그런 걸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로서 나 낳은 줄 알고 시시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나를 남의 집에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도 내가 들은 적이 있고 이랬는데 어머님이 나에게 돌아가시는 순간에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 순간에 듣고 나도 그때는 여성의 몸이라. 그렇지만 그 어머니의 그 처음 듣는 그 말이 내 가슴이 와서 닿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 속에서도 저를 또 나이가 또 많이 들었다고 젊은 나이를 시컨시컨 부려먹다가 나이가 사십이 넘으니까 이제는 뭐 뒷골방 늙은이처럼 이제 아무리 나한테 책임을 지었다고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 사람이 살다가 그 부모한테 효도는 못해도 돌아가시기 전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말은 누구도 다 들을 거예요. 부려막심한 사람들 다 들어요. 그걸 한번 해결해보자 해서 길을 떠나갔고 하다 보니까 오랜 세월을 고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왔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운의 가운데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 살고 52살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또 2년 살아서 54살에 유학을 갔고 유학을 해서 10년 동안 유학을 하고 다시 이제 컴백을 해서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일강으로 건강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싶기는 하죠. 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더욱더 건강해야만이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주님 과업을 실행하고 산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의 삶을 놓고 한번 얘기해보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데 인간의 삶은 웰빙이라는 거 있죠 웰빙 웰빙이 뭐죠 건강하게 그다음에 웰다잉이죠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람답게 늙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웰빙은 죽는 거지만 웰빙에서 안 늙게 뭐죠 안 늙게 웰빙이라고 했으면 에이징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늙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건강한 삶을 한번 추구해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침 식전 우리 다 이렇게 움직여서 하는데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중요하야만이 우리는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네. 늙게까지 주무시진 물론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조긍해야 해야 됩니다. 모든 생활에 난 이거 몰라 몰라 이거보다 조긍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정확하게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살아야 돼요.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날의 스케줄 그 한 달의 스케줄 또 1년의 스케줄 스케줄이라고 해서 누구 만나고 뭐 밥 먹고 뭐 놀고 이게 스케줄이 아니에요. 네. 아시죠. 우리들의 그 스케줄 규칙적이고 정확하게 하는 스케줄에 짜놓고 거기에 항상 적응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스케줄에 움직이고 살게 되면 우리는 뭐를 느낄까요. 느낌이 오죠. 그죠. 네. 사람이 내가 그 생활에 가서 조긍할 때 어느 정도에 대해서 조긍이 된다 하면은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쁜 생활에 조긍되는 것보다 좋은 생활에 조긍되는 것은 더 빨리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시죠. 다 아시죠. 네. 아주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로 뭐 누가 인간은 생각하는 거라고 뭐 하는 것도 있죠. 네.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데 좋은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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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사람의 나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자연적인 나이와 건강 이제 두면 정신적인 연령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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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나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나이는 물론 크리스찬에서는 다 영적 나이를 갖고 있겠지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영적 나이가. 이렇게 길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우리가 항상 말씀에 따라서 갈 거 또 갈 거 이렇게 닦고 닦고 해서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영적 나이를 가진다면 우리는 나이 뭐 백세 시대라고 해도 우리 나이는 항상 젊은 나이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의학이나 뭐 어디든 다 뭘까 제일 두려워해요. 치매를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치매. 치매를 어디든 언제부터는 치매는 저 뒷구석에 있어서 노인들에게만 오는 치매라고 생각하는데 현존하는 시대에는 제가 치매를 제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치매라고 보면 간단하지를 않아요. 치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일단은 인간이 안 만들어주는 병은 없지만 자기들이 만들어지는 속에서 치매가 온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치매에 대한 연구라기보다 인체적인 모든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뭐냐 물어보면 암이 먼저 생겼을 때 백년 전에 암이 생겼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놀라서 그렇지만 암은 병이 아니에요. 암은.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해요. 암은 병이 아니에요. 암은 세포가 분열되지 못해서 이렇게 딱딱하게 한 곳에 가서 모여있어갔기 때문에 게딱지까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암이에요. 네. 그랬는데 그거를 세포가 분열시키게 하려면 산소포화도를 높이면서 활동을 많이 하면 세포 분열은 매일매일 5만 개씩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은 우린 병이 아닌데 그걸 생활을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을 가지고 가서 볼 때 중상이 나타난다고 암이라고 해서 무슨 암 무슨 암 다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의료 의학교에서는 암은 병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속학들은 전 세계 속학들은 우리는 암을 치료해준 적도 없다. 병이 아니까 왜 치료하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암을 보다 치매를 더 하려면 면역력 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면역력 강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처럼 활동을 많이 하고 산소포화도를 높이면 우리가 세포는 매일매일 분열해지면서 몸 안에는 새로운 세포로서 찾으면서 절대 치매는 예방할 수가 있어요. 치매를 예방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치매도 예방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암보다 더 두려운 치매라고 해서 예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강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솔루션을 누가 주냐 뭐 어떻게 해야 막 너무너무 혼잡해. 뭐 뭐 뭐 뭐라 뭐 뭐 복잡하죠. 어제부터 어떻게 가야 될지 디렉션이 없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건강하고 싶다면 나는 저의 나름대로의 지도 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디렉션을 만들어놓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가 나이에서 볼 때 규칙적으로 생활한다는 나이가 있죠. 네. 그 건강한 규칙적인 생활이 제일 우리가 건강하는 데서 1번이에요. 베스트 원이에요. 네. 규칙적인 생활. 뭐 어제는 8시에 일어나. 오늘은 10시에 일어나. 오늘 아침에 또 새벽에 같이 온다고 6시에 일어나. 이게 규칙적이지 않죠. 밤에 내가 9시에 자든가 10시에 자든 지침을 뭐 가서 뭐 놀다 오니까 뭐 1시에 자고 12시에 자고 뭐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은 일어나고 잠자고 일어나고 그야말로 먹고 자고 싸고 이러죠. 싸고 그러죠. 네. 이곳이 규칙적이지만 한다면 얼마든지 건강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얼굴이 다 아름답고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음식이겠죠. 네. 네. 음식은 어떤 것을 먹어야 해요. 발효 음식과. 발효된 음식. 발효 포멘테이션. 발효라는 게 뭐 크게 뭐 문제 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선 우리 그 한국인들은 된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발효 음식을 많이 먹고 한때는 막걸리가 발효해서 뭐 1등이라고 하고 막 얼마나 그랬어요. 네. 그런데 발효 음식이 가장 건강에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슬로어 푸드. 슬로어 푸드가 뭐예요. 종국푸드나 인스턴스보다 직접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 생활에 맞게 만들어서 이렇게 정말로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네. 조금 드셔야죠. 네. 조금 든다는 거는 내 양에 자기 양에 몇 프로를 드시고 싶으세요. 양에 자기 양에 70 80이면 돼요.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배부르면 늘어져서 일어나고 싶지 않죠. 네. 또 자고 싶죠. 네. 또 근데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배부르면 기분이 나빠요. 이상하게 나는 배부르면 누구하고 싸우고 싶어요. 네. 그걸 내가 알아냈어요. 네. 배부르면 내가 왜 누가 막 뭘 사줬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막 배 터지게 먹었는데 어느 날 어느 날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막 미워지고 막 그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랍죠. 내가 한국에 온 지도 꽤나 됐지만 해도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아내느라고 수년간 고통을 겪으면서 알아내니까 아 내 배 안에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장래 미생물이 있는데 걔네들이 배부르면 어떻다는 역할을 하고 뭐를 먹으면은 어떻다는 역할을 걔네들이 나한테 이거를 부축해 준다는 걸 알고.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깨끗한 청정지역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저는 한 알의 약도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 속에서 저는 안 살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소식이라기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한 7 정도는 내가 여태까지 이제 먹고서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적당한 운동을 또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아까처럼 배불르게 먹고 뒹굴뒹굴 살 쪄서 이러다가 운동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운동하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이제 딱 진행되는 게 운동이에요. 네. 적당한 운동에서 뭐 남들이 한다고 뭐 무슨 무슨 풀어 풀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맞는 운동. 네. 그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은 자기 몸에 맞는 운동. 나는 요즘에는 계단 아파트 계단 26층 오르는 게 정말 그야말로 희열이에요. 에르베스트 산 올라가는 것만큼의 나는 희열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몇 분에 올라가느냐. 처음에는 30분에 뒹굴뒹굴 올라가다가 저는 15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아주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느끼는 순간에 내 몸은 젊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당한 운동 돈 뭐해라 뭐해라가 아니에요. 자기 몸에 맞는 운동만 하시면 건강해질 거예요. 네.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뚱뚱한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들이 더 예민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보면 아 짜증나 뭐. 아 짜증나.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그 말이 되지도 않는 말이지만 자유로워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야말로 내 안에서 그거를 다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자유로울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목사님들한테 받는 그 설교만 있는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지. 기뻐할수록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제 그 생체 호르몬이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휴식을 적당하게 취해야 되겠죠. 네. 휴식도 취해야지 계속 이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휴식도 꼭 취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하를 섬기라. 그렇죠. 네. 그리하면 여하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재하리니. 네. 이 출애극기 말씀 출애극기를 볼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제일 들어왔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해치고 해치고 출애극을 하는 속에서도 병과의 그 질병이 왜 없겠어요. 그 출애극 하는 상황은 질병과 뭐 역경과 모든 것이 다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나는 자다가도 그대로 우리한테 이 묵상만 갖고 있으면 병도 걸리지도 않뿐만 아니라 병 걸린 사람도 자유롭게 다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물론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하는 거는 중요하겠죠. 네. 네. 매일매일 검진하고 매일 뭐 얼마씩 한 번씩 검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진할 때마다. 걱정돼요. 걱정돼요. 그게 걱정된다는 사람이 참 한심한 사람이에요. 네가 한 일은 네가 알겠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삶 속에서 걱정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복을 내리고. 또 복 중에서도 병을 다 재해준다고 하셨는데 왜 걱정을 하세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내가 네 한 짓을 네가 알렸다 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도 얘기 드리겠지만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네. 히포크로테스라는 거 아세요. 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이제는 뭐 56년 52년이 됐어 53년이 됐네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히포크로테스 선서를 하고 찍고 나왔어요. 히포크로테스 선서를 할 때 찍고 나왔는데 아직도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히포크로테스가 약이나 의사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노의 속에 백 명의 의사가 질병을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자연 치유 능력이고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복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다 모든 세포로 다 새롭게 가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그 약으로 오고치로 치료해 준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히포크로테스 선생은 그야말로 어쩌고 보면 현대의학의 의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연의학 속에서 살면서 이제 우리들과 같이 이런 것을 주었어요. 그리고 히포크로테스 선서에는 뭐가 있냐면요. 환자의 개인적인 그런 그 정보 이런 거는 의사가 알려주면 안 돼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지금 얼마 전부터 그랬죠. 암입니다를 알려주면 안 돼요. 환자에게 절대로. 그럼 환자는 그 공포로부터 해서 병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히포크로테스 선서에는 그 환자의 질병은 의사가 말해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성심성의 것 치료만 해주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다 정보를 공유한다고 해서 물론 보호자 안 되는 얘기를 해 주죠. 환자 직접 안 되는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고 해서 선서에는 돼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돼서 환자는 그 암이라는 데서부터 받아갖고 샤크를 받아갖고 그때 사람이 한 번씩 어떤 병이 아닌 다른 샤크를 정신적으로 받는 순간마다 암세포는 몇 개씩 자라겠어요? 5만 개씩 자라는 거예요. 암세포가. 우리는 항상 몸 안에서 암세포와 같이 싸우는 게 면역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주면 싸울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암에 걸리라는 거예요. 무슨 암, 무슨 암 다 하는데 얘기를 해 준다는 건 그건 암하고 같이 그냥 너는 죽어라는 말과 같다. 내가 이렇게도 얘기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우리의 의학의 메디칼의 정말 손지자죠. 히포크라테스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 속에 같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다 듣고 또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키질 않았을 뿐이에요. 아, 왜 안 지켜? 여러분들은 지키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3,400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내 몸의 디톡스. 디톡스라고 하면 보면 해독이에요. 몸 안에 해독. 독을 다 없애야만이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뭐 독에는 여러 가지 다 독이 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을 밖으로부터 자꾸 주입을 해요. 아무것도 주입 안 해도 우리는 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무슨 독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똥으로부터 독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밖으로부터 다. 집어넣어요.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요새 현대의학에서는 너무너무 약물을 과다 복용을 하는 것이 다 이제 독이에요. 독에 독을 갖다 집어넣어 갖고 몸 안에서는 독끼리 싸워요. 그 독. 그 독. 어느 독이 더 강한가. 에서 협력을 서로가 아주 뭉쳐서 하는 놈과. 난 노하고 안 뭉치겠어. 나 혼자서 이 인체를 공격하겠어. 이렇게 이렇게 막 하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몸이라는 거는 끝도 없이 이제 신비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해독을 한다면 뭐 한 가지 방법을 갖고 해독을 할 것이냐. 우리는 독을 안 가지게끔. 몸 안에 기본적인 있는 독만 제대로 내보내면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겠어요. 있는 독이라는 거는. 소대변. 그죠. 뭐 눈물 콧물도 다 우리가 훌려야 될 시간에 훌려야 되고. 대변 보고 소변 보고. 이거 다 몸 안에서 생리적인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는 해독이 됩니다. 네. 소변도 잘 봐야 되고. 또 대변도 잘 봐야 되고. 규칙적인 시간에서. 그리고 콧물도 코 안에도 너무. 드라이하면 안 돼요. 코가 자꾸 마르면. 그러니까 그 안에도 코도 제대로 나와야 되고. 몸 안에 있는 침독. 이것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는 독이지만 유효한 독이에요. 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독을 물리칠 수 있는데. 대개 보면 사람들은 침이 마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입이 마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탄산음료를 비롯해서 커피를 비롯해서. 하여튼 안으로부터 밖으로부터 집어넣었는데 안에서부터 그냥 가만 가만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말하면 해독법이죠. 네. 디톡스라고 하는데요. 인체 내에 축적된 독서를 빼내는 거예요 축적돼 있는 걸 빼내는 거예요 축적돼 있는 거를 뺀다는 거는. 집어넣어서 축적된 게 아니고. 원래 일 단계는. 변비라고 하죠. 네. 그래서 변비약이 시판되고.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텔레비에 앉았는데 변비약 파는 거예요. 변비약을 왜 팔지? 난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거를 뭐 달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대변을 잘 보는 거예요. 대변을 그리고 또 대변뿐만 아니라 땀도 적당히 나야 되고 춤도 적당히 흘려야 되고 뭐 모든 것이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적당히 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언밸런스가 돼서 안 나오거나 또 과잉으로 나오거나 이것도 다 이제 문제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소를 빼내려고 사우나에 가서 땀 빼러 간다고 한대요. 독소 뺀다 그건 지나치게 과잉이에요. 그런 자연적으로 나오게끔 해서 나오는 거와 땀 구멍을 열게 해갖고 막 나오는 거 이거는 안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과잉 되면 모든 것이 다 인체 질병으로밖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땀 빼고 뜨거운 데 있다가 또 찬물에 들어간다네요. 뭐 모공이 뭐 줄어들어서 뭐 어떻게 뭐 된다고요. 정말로 이거는 주리가 불고해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의학에서는 사람들은 인체에서 주리가 불고하니 주리가 뭐예요. 땅구멍이에요. 불고 열렸다 닦였다가 안 되면 만병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일부러 가서 열고 그 안으로 가서 찬물을 집어넣고 탁히면 내 몸 안에 뭐가 되겠어요. 이게 병이에요. 그러면 풍사가 오는 거예요. 풍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거의 다 내가 만난 환자들마다 다 이런 거예요. 아 너무너무 놀라와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방향이 안 생겼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독서 뺀다고 이런 식으로 독서 빼지 마시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우나에 가서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찜질방에 가서 사서 찜질방에 가서도 적당히 다 땀 빼고 열고 나올 때는 다 닫고 나와야 돼요. 문을 잘 닫는 사람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내 몸 안에 있는 문들을 다 잘 닫아서 단정하게 하고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나 참 언제부터 이렇게 커피공화국이 됐는지 나 모르겠어요. 예 언제부터 커피를 갖고 오히려 미국이 오히려 코리안 그 티 차이나 티 오히려 코리안 티 문화예요. 오히려 근데도 불구하고 커피가 아주 스타폭스가 미국에서 퇴출한 게 한국에 다 받아들인 거야. 그리고 이게 시대적인 문화적인 뭔지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직장인들이 점심 먹고 이거 스타폭스 컵 다 들고 가는 게 어떤 문화예요. 참 너무너무 한심해요. 물론 커피는 양면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좋게 하는 방면에 나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커피를 많이 드시면 우리가 몸 안에 독이 돼 있어요. 독이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홀몬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를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몸 안에 컬탈같이 동맥이 경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는 제일 먼저 커피가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만성공학연구소에서 커피를 연구하라 해서 갔다가 했는데 그 카페인이라는 애 자체가 나중에 쎄어지면 걔네는 분해가 되질 않아요. 카페인은 절대적으로 쌓여지면 나중에 골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같이 딱딱하게 해서 동맥을 경화하게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커피를 이제 어떻게 커피를. 그 처음에 끓일 때는 그 수수한 맛 나면서 그게 북한에서 그 누룽지 타여와 가지고 끓이는 맛이 딱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동서양을 불구하고 다 그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물론 신이 준 열매 중에서 정말 아주 베스트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양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피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사양고양이 똥에 똥 먹고 싸게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걔가 먹고 나면 그래말도 독을 좀 빼준다 해서 그런 그래서 그 커피가 막 되고 커피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가 아주 아주 히스토리는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물론 연하게 아주 살짝 물 대신에 살짝 드시면 좀 좋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돼서 너무 많이 드시면 우리가 소변과의 관계 장이나 신장 뭐 폐피부 통화해서 우리가 노폐물을 빨리 빼야 되겠죠 노폐물을 뺀다고 아까처럼 사우나에 가서 막 그렇게 빼는 거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하게 드시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땀으로 빼는 것은 몸을 움직이면서 뭐 이 주리가 땅구멍이 열려서 빼지는 게 적당한 거지 일부러 뜨거운 데 갖다 찬데 갖다 해서 신체를 막 혹사시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배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어디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물론 쾌락이야 있죠 물론 뜨거운 데에 막 숨 막히는 한 중막에 있다가 작은 데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쾌락하죠 쾌락을 느끼죠 그 한순간에 쾌락이 자기 몸에 가져다지는 악용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생각 안 하잖아요. 나중에는 지금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냐고 내가 한 중막에 갔다가 찬물에 들어갔다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아냐고 나하고 따지고 댐비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인 증명보다 뻔하게 되는 인체적인 반응인데 그걸 의사가 모르면 어떻게 아냐고 북한에서는 그런 것도 배워요. 그렇죠 그런 거 배워야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배워야만이 병도 어떻게 생긴다는 걸 알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나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내 앞에 머리 숙이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독할 때 참 네머니라는 거는 참 우리가 그때 신이 준 과일이에요. 내 신이 준 과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과일에서 네머니 나는 어떤 데 보면 맛나가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 너무 신맛이 나니까 이거를 맨날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레몬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져보니까 유전자가 변형이 안 되는 것이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레몬 또는 올리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유전자가 변형이 안 되는 애들이 다 좋은 건데 레몬 해독법이란 게 있어요. 커피 먹는 사람도 레몬 짜서 먹잖아요 그죠 커피를 먹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커피 연하게 타서 레몬을 짜서 드시고 그러면 아니면 물에다가도 그냥 물 먹지 말고 레몬 해독법을 해서 드시고 해서 먹으면 레몬 해독법이 가장 좋아요. 일주일 동안을 레몬을 쭉 드시고 한 달 동안 레몬을 물에 타서 드시면은 혈압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기 때문에 건강이 아주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레몬은 물론 소양식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여기도 이제는 뭐 이게 다 레몬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좋죠. 그런데 장청소하고 단식한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해독 디톡스라고 보기보다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 너무 이렇게 자기가 막 이게 식량에 대한 걸 막 욕구적으로 많이 먹는 사람들 폭식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디톡스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물을 하루에 여섯 컵 내지 일곱 컵을 드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마 한 세 컵 정도를 드실. 두시면은 여기다 레몬에 레몬 짜서 드시면 일곱 컵 다 드시면은 좀 과황할 것 같아 그렇다고 어떤 사람들이 일곱 컵을 드신다고 다 레몬을 드시면은 좀 신맛이 너무 몸 안에 들어가면 또 이것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맛은 간을 주장하기 때문에 디톡이 되는 거예요 간을 해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술 드시고 온 분들도 레몬 짜서 드리면은 간에 이제 술이 빨리 깨내서 해독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발효 음식을 항상 드시는 거잖아요 김치. 너 된장 그죠 또 뭐예요 청국장 그쵸 고연량 식품을 피해야죠 칼로리는 막 높고 거기 영양소가 부족한 거를 드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우리는 디톡을 못 해요 몸 안에서 칼로리는 아무런 영양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소 있는 거를 적당하게 섭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한국에 오니까 계란들을 안 먹어요 달걀을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콜레스텔 달걀에 있는 콜레스텔을 몸에 몸이 분해를 못하면 그 몸은. 조기 공동묘지로 가야지 내가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야말로 달걀만이 그야말로 핵산식품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무슨 모든 의학계에서 백신을 연구하고 할 때도 다 계란으로 해요. 이게 보면은 이 그 존급 푸드하고는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 달걀이라는 게 왜 기피하는지 나는 그리고 왜 거기 있는 콜레스텔 갖고 아직도 나는지 나는 좀 맞짱 또 보고 싶다고 그래요. 이런 핵산식품을 다 피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걀을 하루에 무조건 두 개씩 먹으면은 정말 정말 늘지도 않고 좋아요 달걀을 해서. 찐 달걀로 해 드시던가 뭐 어머라시를 해 드시던가 뭐 프라이로 뭐 뭘로 해서 하루에 두 개 내지는 세 개까지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달걀을 계속 먹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몸이 깨끗하게 디톡이 되고 과잉으로 들어간다고 디톡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대신에 또 우리는 어떤 그 폭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식사를 참 천천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가보면은 식사를 정말 천천히 하세요 빨리 빨리 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꼭꼭 씹어서 천천히 하루에 뭐 한 번 씹을 때 이쪽으로 30번 이쪽으로 30번 60번 가운데 와서 10번 하면 70번 그렇죠 그 사회 다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데 언제 그렇게 할 저희는 그전에 나는 어 정말 젊은 시절에 씹지도 않고 통째로 그냥 씹어서 삼킬 때가 있었어요 왜 배고프기도 하고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되니까 저희는 3분 내로 먹으라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는 많이 못 먹으니까 병원 안 걸리고 오히려 영양실조가 걸렸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살 때 왜 빨리빨리 뭐 누가 뭐 뺏어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드실수록 더 장수하고 더 오히려 몸 안에 이제 독은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제일 우리가 나쁜 정크푸드 중에서도 지금 소금과 설탕 소금은 사실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또 소금이 있어야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해줘요 소금을 못 먹으면 우리는 눈을 못 보는 거예요 소금 맛을 전혀 안 먹으면 눈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은 근데 너무 많이 드시면 병이 걸리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적당히 하라고 정말로 이렇게 여러 개 다 지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그 욕심에 의해서 정말 짜게 먹는 사람들하고는 대책이 없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지금 잘 외식은 안 하지만 식당에 가서 짜게 음식을 해주는 사람 보잖아요 보면은 그 주방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주방장 저 처음에 지금은 안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저 주방장 지금 고혈압 약 두세요? 내가 물어봤어요 하닥 놀라는 거예요 하닥 놀라는 거예요 하닥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고혈압에 있는 사람은 짜게 먹거든요 예 고혈압 약이 다 짜게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 고혈압이 걸리는 거예요 신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말하니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짜게 지금도 안 드시지만 더 그렇다고 말하면 무혐을 드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싱겁게 국은 국은 그냥 물보다 조금 하고 이것도 감 맞고 이것도 감 맞고 다 감 맞으면 짜지는 거예요 음식이 그러니까 요 국은 물보다 조금 그다음에 요건 좀 짠 음식 요건 조금 그 다음에 조금 싱거운 음식 요렇게 요렇게 해서 드셔야지 여기 젓갈 넣고 여기 요것도 딱 안 맞추고 요것도 또 김치 딱 맞고 이거 다 먹으면 다 짜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은 국도 간이 맞아야 돼요 국은 물보다 조금 국을 소금 미소숲을 조금 넣고 이렇게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탕은 무조건 주부들 식당 이거 부엌에 가보면은 설탕 넣고 소금 넣고 또 뭐 여기 뭐 또 미연이라는가 그걸 넣고 있는 주부는 꽝이에요.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요걸 제일 위에 올리고 싶어요 스트레스 조절하는 거는 말씀 묵상 기도 요것만이 우리는 아주 해독제예요 요것은 그야말로 요거는 어 뭐 말씀 속에 있잖아요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난 그래서 그 처음 읽어볼 때 나 송이 꿀 못 먹어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더 단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이제 좋겠어요 음 여기서 다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죠 이거 보소은 꼭 당근하고 보소은 꼭 익혀 드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요새 당근 주스가 아 지금 꼭 삶아서 주스를 갈아 드시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참지도 않고 익히지도 않고 벅벅 그냥 생으로 갈아 드시면 이게 글루타민이 절대 베타글루칸이 뭐만 해서 또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김치 할 때 또 생으로 당근을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항상 당근과 토마토를 익혀서 드시고 또 김치에 당근을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비약으로 항상 배하고 무는 항상 있 있어야 돼요 배와 물을 놔뒀다가 이제 조금 몸살기운같이 올라고 한다든가 감기약 대신으로 같이 갈아서 주시면은 항상 좋습니다. 매실 그거 할 때 아시죠 이렇게 그 데쳐서 하시는 거 소금물에다 데쳐 하시는 거 아시죠 그냥 갖다 놓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과일은 항상 과일은 껍질은 절대 벗기면 안 되죠 과일 여러분들 벗기고 드시는 거예요 다 벗기고 드시는 거예요 아 과일은 절대 사과나 배를 드시잖아요 배를 깨끗이 씻어서 그냥 드시면 치 속이 다 제거하고 아마 치과 의사들이 껍질 잡고 벗겨 드시라는가 봐 이렇게 스케일링을 안 해도 돼요 나는 일생동안 70년 사는 스케일링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껍질만 먹어서 그래요 남이 껍질 벗긴 하다 난 갖다 집어서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껍질에 용량선분과 섬유소가 엄청 많아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배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건 물론 좋지만 껍질 채로 드셔야지만 되지 그래서 갖다 놓고 볼볼 껍질 깎아서 내버리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용량뿐만 아니라 건강이 그건 제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안토시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안토시안이라는 거 안토시안이 어쩌고 어쩌고 하잖아요 노화를 안테이징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안토시안의 원조가 가지 껍질이 가지꼭지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지꼭지를 뚝 뚝 뚝 뚝 뚝 뚝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잘라서 옆에 껴서 쫙 말려놨다가 차로 끓여 드시면 안토시안의 원조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그 차를 드시면 콜라스털도 다 유방하고 안토 늘지는 않죠 안티에이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뭐 다이어트를 하는 또 해독하는 주스라고 했는데 양배추도 정말로 전 세계가 오는 데이 양배추 안 먹는 데가 없어요 네 양배추를 드시고 또 이 당근 아까 양파 호박 이거 다 좋은 들 주스가 다 될 수 있는 건데 다 익혀서 드시면 돼요 갈아서 해독을 주스를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방법도 다 써놨어요 근데 양배추를 가지고는 모든 염증을 다 치료를 해요 양배추 하나만 가지고도 만병통치 약을 댈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걸 갖고 이 계양으로부터 시작해서 특히나 아토피도 다 양배추만 먹고 양배추 줍을 먹이고 하면은 다 낫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것도 거기가 다 낫고 양배추야말로 정말 만병통치 약이라고 나는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얘기하면은 이제 내가 아까도 말씀 묵상에서 항상 하고 있는 자문 말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 일으키겠느냐 자문 십팔장 십사절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자문 사장 이십삼절 말씀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우리는 병에 걸릴 수도 없고 요 말씀이 정말로 맛있고 달고 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계속하고 그중에서도 제가 제일 이따가 간중도 말씀으로 이제 항상 나눠가보면 요하는 나의 목자신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이거는 그냥 뭐 목자신이다. 내가 양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요. 요하의 목 양이 됐으니까 요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죠. 부족함이 없죠. 말씀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절대 없습니다. 정말 양은 풀만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게 물가를 항상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운치만 정말 저는 맞아요 사망의 운치만 골짜기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해가 되지 않게 저를 또 인도하시고 이렇게 와서 이 말이 딱 나보고 한 말씀이나 같은 말이에요. 요 말씀만 내가 붙잡고 정말로 지금도 이렇게 영원히 정말 살아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건강하고 땅을 두 발로 짚고 다니고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뚝 부러지게 내가 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잔잔한 우리 물결이 이렇게 일렁일렁 일리지 않고 잔잔한 호숫가에 앉으면 이글이글 비치는 태양의 밑에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정서적으로 따뜻해집니까.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품은 따뜻하고 정말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드리고 오늘부터 이제 가셔서 당장이라도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 삐뚤어 아니면 다르게 한 것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말이 전적으로 나는 다 맞다고는 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말하자면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양심을 걸고 나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서 바꿔서 하고 무조건 다 하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반사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전 시간에 면역을 높이는 디석스 공각법을 했습니다. 오늘은 자가 면역을 키우는 비법에 대한 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가 면역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자가 면역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를 어떻게 먹어야만이. 면역이 높아질까 생각하죠. 네. 그래서 면역이 높이는 게 뭔지 먹어야 되지 이걸 생각하죠. 네. 왜 그 먹어야 되는 걸 자꾸 생각하는지 몰라요. 먹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배출. 배출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장 면역과 장래 미생물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학적으로도 각광을 받게 되고 우리는 미생물을 백 년 동안을 미생물을 계속 밟아서 죽이기만 해 왔어요. 그렇죠 백 년 동안 베니신이 나온 지가 백 년이 됐어요. 그래 백 년 동안에 그다음부터 미생물이란 박테리아라는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에 가서 제일 놀라운 게. 낙수 유한낙수 아주 아주 정말 독한 독국물을 그냥 사방에다 발라 치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것보다 면역력을 가장 높이는 디톡스 면역과 장래 미생물이라는 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사람을 갖다 갖다. 부치라는 건 아니에요 내 뱃속에 있는 거 누구나 다 있는 거 그죠 이거를 떼려야 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면역이라고는 저기 갖다 두고 또 장은 저기 갖다 두고 인체는 다 딴 데다 둬요. 그리고 면역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잘 저기 보관하며 그중에서도 장래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총 1.5kg 내지 2kg가 내 안에. 이게 똥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생물이에요. 똥보다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요. 종류는 500종이에요. 우리 종류가 수량은 양은 100조 인체 세포가 60조면은 미생물의 종류는 100조야. 세포보다 더 많다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인체 비중 체중의 3% 정도가 미생물이라고 보면 돼요. 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똥이 똥이냐 똥 같은 똥이냐 이러지. 우리가 혹시 이런 저기를 들어보셨어요? 머릿속에 똥만 찼네. 그러면은 그거 좋은 말이에요. 미생물이 차 있다는 거야. 똥 같은 똥만 찼으면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쁜 걸로 미생물이라는 거는 자녀 얼굴을 찡그리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쭉 보면 내보낼 때는 한 1억 마리 정도를 내보내는 거죠. 말이수를 볼 때. 우리가 장래 미생물을 보고 보면은 세포수보다 세포가 60조인데 100조가 미생물이라고 하니까 세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미생물이에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미생물 미생물 하면 어둠에 저기 식용창에 있는 그 무슨 오물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우리 인간의 원조가 미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고 미생물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놓은 35억 년 5억 만 년 전에 미생물이 먼저 생겼어요. 그래 놓고 인간을 만들어놓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생물은 좋은 거고 종류를 또 있어요. 그러면은 뭐 똥만 찼는 게 아니라 똥도 좋은 똥이고 나쁜 똥이 있어. 말하자면 그래서 유익균과 나쁜균이 있어. 여기 두 가지 여기 딱 20대 20으로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졸로 조를 뜬 다음에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게 20대 20으로 돼 있는데 그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건강한 사람인데 또 불구하고 이게 몸 안에 막 집어여서 나쁜 것이 형성이 돼 몸 안에 이자처럼 막 콜레스톨을 막 집어넣고 막 집어여면은 어디로 올라와서 나쁜 미생 유익균이 싹 보고 있다가 나빠져 환경이. 내 장래 환경이 나빠지니까 거기로 싹 올라가면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몸 안에 몸 안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몸 안에. 그래서 내가 어죽하면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조폭이라고 그랬어요. 조폭 미생물이라고 처음에 붙여놨댔어요. 나쁜 미생물을. 그러면 조폭이 60%만 있으면 어떻게 해 안 돼. 그럼 조폭이 60%. 조폭 60%가 있다가 그래서 좋은 학자들은 해바라기균이라고 그래. 해바라기 하다가 좋은 쪽에 있으면 저기로 가고 여기로 있으면 여기로 가고 한다고 해바라기. 학자들은 그래 그래 나는 용감하게 나는 그랬어 조폭이라고 조폭 동네에 깡패들같이 말이야 일리 가고 졸리 가고 간다 이랬었어요 내가 미생물을 연구한 지 한 칠 년 만에 이제 이렇게 좋은 미생물도 만들고 미생물을 연구한 과정도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장래에 이거 세균의 용량을 받는 증상들 나타나잖아요. 비만하죠 일단은. 미생물이 먹이가 대진 것이 아니라 미생물이 이자트러마가 조폭이 좋아하게 올라탈 수 있는 곳을 막 보고. 그죠? 정크푸드 같은 거 막 먹고 하면은 이게 비만이 스러워져요. 그리고 아토피가 미생물로 인해서 생기는 줄 다들 몰라요. 다들 아토피는 다른 걸로 생겨서 병원 가서 아토피 약 먹고 뭐 하고 하면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미생물로 때문에 아토피가 피부에도 미생물이 있지만 장래 미생물 때문에 다 아토피도 생기는 거예요. 또 불면증. 배 안에 편안하지 뱃속에 편안하지 못하면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불면증을 올린 사람들 거의 다 장래 미생물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래요. 그런데다가 만성변비하면 똥밖에 찰 게 없죠. 만성변비는 아무리 변비약을 먹어도 장래 대장에서부터 나가지 쫙 우에서부터 다 나가지 않아요. 너무 간 거 아닌데 미끄럼치처럼 타서 나간다. 다 괜한 소리예요. 이 생리현상의 발생이 일어나면서 미생물과의 관계를 일으키면서 변이 나가야 정상이지. 그것만 먹어갖고 쏙은 똥만 내보낸다고 정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미생물들은 장래에는 테니스코트 장만한 12미터의 장이 다 돼 있어요. 그게 안에 미생물들이 다 돼 있고 미생물들은 얼마나 아주 영리하냐면요. 숨어있다가 여기 장래가 해로워지면 숨어있어. 그러다 좋아지면 살짝 나와. 숨어있는 해맹부 그기가 맹장이라는 곳에 가서 숨어있고 얘네들도 아주 영리한 애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용량을 받는 게 만성변비뿐만 아니라 암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 대장암, 무슨 암이 암의 종류 난 모르겠어. 암 그렇게 많은 거 세상에 나는 처음 봤는데 하여튼 암은 모든 것이 다 미생물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서 용량을 받는 증상을 알려드렸다면 여기서 미생물은 참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요. 미생물이 장래 미생물이 풍부하고 좋은 거로만 이제 이렇게 그 조폭이 있는 애들이 어차피 장래 환경이 좋아지면 이쪽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이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지면 어디가 좋겠어. 맨날 행복하죠. 그래서 세로토닌을 분배하는데 신경학자들은 옛날에 장래 미생물을 하기 전에 신경정신과 학자들은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햇빛을 해서 뇌신경전달물질이 행복한 호르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햇빛을 쪼이고 비타민 D와 연결된 거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장래 미생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장과의 직접적인 브레인과의 연결해서 세로토닌을 배출시켜주는 게 95%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세로토닌으로 인해서 치매를 다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과 치매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 세균은 그래서 우리는 사매장기라고 해요. 그전에는 DNA를 해서 개념 프로젝트가 완성됐는데 개념으로 완성돼서 생기는 말하자면 고도진 수확이 얼마나 하면 질병이 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생기는 질병은 10%밖에 안 돼요. 그걸 연구하겠다고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약을 팔겠다고 한 거지 결국은 근데 결국은 실패인 거래요 개념 프로젝트는 실패했다고 속학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뿌려 버틸라는 유형 룸이 이건 다 외국형이야. 그래서 이 박테로이드 테스트가 제일 우리는 좋아.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자면 우리 한국의 토성적인 간장, 된장, 이런 김치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것에서 탄수화물 분해하는 능력이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이걸 뭐 학자들도 많이 싸움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내가 연구한 결과를 살짝 얘기를 해 주게 됩니다. 도파민이라는 거는 참 커피에서 나와요. 도파민은 의욕을 정신시켜서 어떤 사람은 벌벌게 해갖고 커피에 중독된 사람은 커피 한 잔 먹어야 움직인다고 하는 게 그게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그래요. 도파민은 어느 정도 늘어져 있는 사람한테 조금만 주면 되지만 많이 주면은 너무 우욕이 넘쳐나가고 다 써버려서 안 되고 다른 생각으로 하고 충동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도파민으로 인해서 신경 이제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게 세레토닌 행복 전달 물질 세레토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아지면 사회성이 발달해지고 또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세레토닌을 높이려면 행복 전달 물질 세레토닌을 높이려면 장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도파민이 의욕 호르몬이 높아지면 의욕이 없어서 그런 걸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지만 지나치게 높으면 공격성이 되죠. 그것도 이게 ADHD가 애들이 막 발달을 막 막 하고 막 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도 다 이제 장래 미생물 내가 만든 거를 다 고쳐줬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나 우울증 너무너무 사람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가. 뚝 땅으로 떨어지면은 그때는. 스트레스 받죠 변독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지만 조금 필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많이 먹으니까 지금은 어떤 질병들이 많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을 이제 높여 볼 거예요 디톡을 지금까지 했으면. 면역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올바른 식생활. 해야 되겠죠. 참 올바른 식생활 식생활 하면 뭐 먹어야 돼요. 막연하게 이렇게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먹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식단은 매일 짜되 그 식단이 일주일치만 짜놓으면 돼요. 그 일주일차로 변동을 변동을 하는데 한 번에 일식 삼천 내지 오천 하지 마세요.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이상은 손님이 오면 한 가지 더 두 가지 더 나서 다섯 가지. 그 전에는 세 가지 이상을 가지고 계속 뺑기 뺑기 돌리면서 먹으면 돼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으면 많은 양을 먹어요. 한 번에 무슨 십이 초판 싹 넣고 그 밥 먹어봐야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양소가 우리 몸에 다 흡수를 못 시켜요. 절대적으로 그거는 제가 해부학적인 근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지금까지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한 것도 정말 막 힘이 다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단을 아주 짜되 유익하게 짜시라는 거 그러면서 발효 음식은 항상 드시는 거 항상 드실 때 이렇게 그 오늘 청국장 드셨으면 내일 청국장 된장찌개 같이 놓지 마시고 오늘은 청국장 먹었으면 내일은 된장찌개 먹고 이렇게 또 그다음에는 김치찌개 먹고 찌개는 항상 청국장 김치찌개 이거 왜 이렇게 다 놨어요. 얘는 청국장 먹돼 얘는 청국장 먹돼 얘는 된장찌개 먹돼 얘는 김치찌개 먹돼 이게 다 틀린다는 거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통일화로 돼갖고 이렇게 이제 해서 드시고 그리고 이제 풍부한 유산균을 드시는데 물어보고 싶어요. 유산균은 어떤 거를 드시는지 나는 참 궁금해요. 파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장에서 죽죠 빨리 죽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잘 골라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장래미생물과 유인균을 높일 수 있는 몸 안에 유익한 균을 높일 수 있는 발효식품들을 한번 올려놔봤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보면 이건 항상 다 드시는 거죠. 이제 그러나 김치 치즈 뭐 각종 이제 우리 요 발효식품이 있잖아요. 이게 드시면은 여기에서 젓갈이 좀 짤 거 아니에요. 그죠 짜다고 해서 그러면 이짝에 드시는 걸 싱겁게 먹으면 되잖아. 소금 드실 때 소금 안 드고 이거 간 안 맞추면 되잖아. 그죠 근데 젓갈도 짠 데다가 여기도 간 맞추고 이것도 간 맞춰서 먹으면 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하라는 거예요. 특히 다 주부들은요. 그래서 주부가 아주 지혜로우면 그 집은 건강한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또 치즈도 물론 좋죠. 치즈도 좋은데 이건 소양에서 김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김치 대신에 근데 이제 내가 아주 김치를 막 참 한국에 오니까요. 김치 말이 나시는 말인데 뭐 그렇게 막 많이 집어넣어요. 다 집어넣는다고 맛있는 거 아니거든요. 양념할 때 발효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발효에 많은 거는 이 백김치에 아무런 쪽이 안 두고 한 거예요. 그게 제일 잘 자연에서 익어갖고 냉장고를 들어 그 냉장고에 넣을 때부터 하자마자 발을 집어넣어 이건 절대 하루쯤은 밖에서 있는 우리가 공기를 집어넣고 발효를 일단 일차 발효를 시켜서 냉장고에 집어넣어야.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유산균들이 많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김치하는데 온갖 거를 다 집어넣으니까 나중에는 그 김치 배추는 없어지고 물만 남더라고. 물만 남아 그래 놓고 그걸 묵은 김치라고 묵은 김치 해갖고 후물후물후물해진 걸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김치가 아니라서 내가 팔 부르고 김치 장사를 해볼까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올바른 김치를 좀 먹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래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김치를 넣고 보면 김치 하나만 있어도 건강해지고 김치 하나만 이렇게 먹어도 우리는 만병이 다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청국장 참 힘들지 않아요. 청국장 정말 정말 쉬운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 청국장 뭐 명인이 있고 막 이래요. 청국장도 저거 보면 좋고 된장고추장만 잘 먹어도 우리는 무조건 좋잖아요. 우리 한국문화 알잖아요. 된장고추장 쌈 싸가지고 쫙 해서 이렇게 먹는 거 있죠. 그게 얼마나 맛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 세상을 다 웃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자파려식품을 드시고 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먹으려고 할 때 마트에 가서 고를 때도 힘들죠. 마트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지혜라는 거 있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혜라기보다 아르켜줘야 돼요. 아르켜준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다 잘 먹고 병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아르켜줬는데 이 살려서 먹어요. 이 마트에 오는 애들은 다 죽였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어요. 아무리 냉장고 저 구석에 치이 꺼내도 기절해 있는 애들이야. 밭에서부터 수송이 오는 과정에 얘네들은 기절해서 이 순애들을 어떻게 살려서 드시는 거고요. 이 섭씨 오십에서 칠십 더. 이 선도도 되지 않는 거 백도 아니에요. 백도에서 꼬니 넣으면은 식은 애다 거기다 담가 보세요. 담가 넣으세요. 그러면 시금치도 쿡 데쳐서 쭉 먹는 것보다 거기다 착 담가서 찾고 내면은 파랗파랗하게 살고 양배추도 거기다가 담갔다 놔두면 일주일 동안 놔둬도 전혀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죽었던 애들을 살려 죽었던 애들이 아니라 감으로 기절했던 애들을 살려서 먹는 방법이 우리는 가장 건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거 이제 브로콜리 같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갔다가 냉장고 안에다 집어넣지 마시고 죽어 그러니까 기절했던 애를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면 얼어 죽어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놓지 마시고 살려서 놓으면은 일주일 동안 가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아주 좋은데 십대 푸드에 속하는 거 토마로 이 나이코폰이 풍부한 토마로 이거 토마토라고 하죠 토마토를 여러분들은 식단에서 아주 빼지 말고 두시면 좋습니다. 아 된장찌개에도 그냥 쌓아서 놓지 말고 토마토 이거 정말 다른 나라에서 토마로 갖고 이런 그 케첩이라고 있잖아요. 케첩 문화가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용량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를 넣었으니까 그 방부제를 넣었으니까 망정기지 그래서 집에서 케첩을 만들어서 드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귀리가 오트밀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십대 푸드예요. 이거는 왜 이게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애들이 십대 푸드예요. 다 갖다 유전자를 변형을 시키는 것들 변형이 되면은 이제 십대 푸드에 멋속합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아주 근데 너무너무 실망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 삶은 연어가 연어가 이전 십대 푸드에서 제외로 됐어요. 갖다가 키우기 때문에 인공으로 이제 수종을 이렇게 해서 요만한 새끼를 치열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사람이 먹이를 줘서 키우기 때문에 저거를 해야 되고 제일 중에서 이게 귀리나 토마토나 이게 이거 뭐냐 마늘. 마늘은 산삼의 촌자예요. 산에서부터 내려온 마늘이 이제 갈릭이라고 전 세계 어디든 안 먹는 데가 없는데 익혀서 드시면 안 되고요. 오늘 이제 마늘이 나왔으니 말이지 마늘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마늘하고 생마늘하고만 친하게 그렇다 생마늘을 뽀짝뽀짝 드시라는 것보다 마늘하고 친하면 이번에 바이러스도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의 종류를 우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매치네코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을 계속하는데 모든 질병이 장에서부터 시작되고 모든 죽음도 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됐습니다. 죽음도 장에서부터 와요. 그리고 질병도 자 다음 누가 배 아픈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장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분이 매치니코프 그거를 만들지 않았어요. 두셔보셨죠 다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장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유산균의 조건들을 이제. 따져봐야 해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분리하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풍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산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구하고 하면. 이게 공항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고서도 행동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묵상해서 실천을 해야지만 우리는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런 그게 없으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기 행동을 하라고 지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만큼 우리는 이제 아주 말씀에 따라서만 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의 일가와 또 규칙적인 것과 우리 한국 사람의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발효 음식을 드시는 거 또 뭐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한 것이 적은 것보다 못하다 그래요. 적으면 공간이 있으면 채워 놓을 수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버릴 수도 어떤 사람은 너무 날수록 안 버려요. 그게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살면 소비문화에 저저들까 봐 처음에는 저저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소비문화에 저저들어서 아주 미치게 막 충동구매하고 막 이렇게 사봤는데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살려주신 분이 또 여기 계시는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는 그 다음부터 한 지금부터 한 20년 동안은 옷을 안 사 있고 그대로 이제 살고 있어요. 그대로 살려면 그게 다시 또 돌아와요. 이게 이제 90년대에 산 옷이 다 되듯이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그걸 짜다 그러지만 사실은 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또 이제 즐거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뇌윙을 높이는 디톡스 건강법 물 지나서 4회를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디톡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만병을 예방하는 뭐죠. 백신입니다. 우리가 백신 시절이 되면은 백신들 맞으려고 늘 줄을 서죠. 무조건 또 안 맞으러 오면은 그거 맞으러 오라고 해서 노인들은 그냥 해준다. 난 정말로 아직까지 백신 한 번 안 맞아왔어요. 정말로? 그리고 백신을 왜 맞아요? 내 몸 안에 백신이 있는데? 그거 맞는 걸 들으면 백신이 오히려 혼동돼 버려요. 그리고 자가 면역이라는 게 항상 있어서 우리는 백신을 맞을 필요 없고 특히나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아요. 크리스찬의 백신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 속에서 살면은 백신 필요 없어요.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영수하라. 탐욕을 벌이라. 이것이 우리의 법칙이에요. 이게 디톡스예요. 이거야말로 디톡스예요. 오늘 하루도 항상 기뻐했어요. 그러면 쉬지 말고 또 우리가 뭘 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나 지금 뭐 하겠습니다. 기도해요. 그리고 또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 뭐 해도 만나는 사람 감사하죠. 감사해요. 기지개 펴는 순간부터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용서해야 해요. 용서해야 해요. 제일 무서운 건 탐욕이죠. 탐욕.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있으면 또 사제기하는 것도 탐욕이야. 자기만 먹고 살겠다고. 욕심부리고. 이게 정말 나쁜 건데 저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규칙적인 생활이 요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다 규칙적인 생활이에요. 이것을 다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못 지킬 때도 있어야 하면 지키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해야지.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볼 때 아까 전 시간에도 그렇고 나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유산균의 조건을 항상 얘기를 해요. 어떤 게 좋은 유산균이야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 단당류와 다당류가 잘 돼서 하는 유산균이 그것이 유산균이다. 또 유해 화합물을 잘 분리하는 것이 유산균이다. 다양한 균종이 포함된 것이 복합 유산균이다. 그죠. 또 캡슐 코칭제보다. 캡슐이나 코팅을 안 하고도 장에서 살아나는 거. 이것이 좋은 유산균이다. 항생물질과 대사물질을 잘 분비하는 거.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이런 유산균이 들어가면 이게 의사예요. 이게 의사야 다른 사람 찾을 필요 없어 이 유산균만 잘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찾아요. 저는 원래 외갓집에 갔을 때 저희 할아버님이 크리스찬의 장로였고 교회를 세계내기를 지었고 막 했대요. 원래는 잘 살아난 이성계의 그런 직계의 후손이라 아주 잘 살더라고요. 내가 어렸을 때도 내가 기억도 많이 나는데 아주 정말 화려한 그것보다 한옥이라고 해도 왕들이 살던 거. 그래서 김희성이가 제일 먼저 해방돼서 들어와서 이성계의 족속을 죽이는 게 가장 기본 목표였대요. 그 땅 다 뺏었어요 지금 그 김희성 만수무대 이거 이거 동상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출생한 창전 백번지예요 중고요 거기를 이제 다 뺏기고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할아버님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붙잡혀가서 다리를 문드려뜨려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왔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왜 예수 믿는지도 몰랐죠 왜 아 왜 그랬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걸 그렇게 무서워해요. 그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성경대로 하는데 나쁜 것만 하고 좋은 건 싹 빼고 사랑하라 예수님 우리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했잖아요 그건 다 빼고 아주 사탄이 하는지만 하려니까 성경을 모든 것을 다 빼버리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할아버님 무릎 뺏을 때에 이제 그 주기도문을 항상 저희 할아버님이 외우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가 내 머릿속에 배웠댔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그래도 빼야 되죠 못하죠. 그러다가도 제가 그 도망을 치게 됐는데 도망을 치게 된 이유도 많죠. 이유도 많아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거기에 내려 체제대로 움직이면은 남의 이름대로 해서 공부를 할 때 지금도 얘기를 하는 게 너 하는 게 뭐가 제일 쉽냐 할 때 나는 공부하기가 제일 쉽다면 사람들보다 구박을 받아요. 내가 근데 해본 게 공부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뛰어나게 잘하지도 못해요. 왜? 그게 어렸을 때 세 살 적 버릇이 요등까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 살 때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머릿속에 진염한 건 뭐냐면은 일등도 하지 마라 꼴등도 하지 마라 이등만 해라. 요것이 내 머릿속에 주입된 거예요. 일등을 하면은 그 속에서 그들이 나를 막 이렇게 추양하고 하려면은 출생성분이 그러니 나아가 남의 집에 갔는데 그게 이제 좋은 출생성분 좋은 집에 갔는데 그게 이제 둘통 날까 봐. 그리고 껄질을 하면 또 그게 떠. 그러니까 이등만 하라는데 요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등하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중간에 서 있는다는 건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죠. 그 세월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이게 딱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못할 것 같죠. 막 힘들죠. 근데 나중에는 진짜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하도 주의가 다 그러니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질병도 똑같은 거고 처음에는 병에 걸려서 아이고 죽을 것 같이 하다가 이거 약 저거 약 먹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질병에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그거를 치료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저는 그럴 수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머니의 그 유언을 듣고 내가 이제 도망을 쳤는데. 이게 어떤 주님의 모든 사람의 계획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계획은 절대 필요 없어요. 주님의 계획이 딱 있으세요. 세상의 머리 하나, 돌멩이 하나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굴러가고 고기 있고 하는 걸 나는 다 느껴요. 그 험악한 강변에서 도망치려고 새까만 보자기를 두 집아 쓰고 이렇게 신호만 하면 넘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도망병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막 막 출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엎드리고 있는데 이 개가 군견이 와서 여기 와서 내 머릿속으로 춤을 막 울리는데 군견들은 출동하면 약을 먹여요. 이렇게 막 막 항진제를 먹여서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춤이 뚝뚝뚝뚝 떨어진 머릿속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새까만 복면을 하고 엎드려 있는데 머리로 춤이 늘어오는 여기가 막 서늘한 느낌이 들면서 사람이라는 게 춤을 안 쉬고 몇 분을 살 수 있다는 거를 내가 느꼈어요. 물속에 들어와서 그래서도 이제 다 잠수도 하고 한다는 걸 느꼈는데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부르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님이 주기동문을 하실 때 나한테 어렸을 때 들려줬던가 세 살 쪽에 보른처럼 들려줬던 말이 불쌍한 어린 양을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어린 양을 구해주십시오를 했어요. 그야말로 거짓말같이 저쪽에서 호각 부르니까 저쪽이나 하면 다 밀려가가지고 나는 거기서 이제 내가 혼자 살은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동업을 한 그 초소장이 있으니까 이제 건너서 살게 됐어요. 그런 순간순간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것이 섭니다 하는 거를 알고 했으면 더 힘이 나고 하나님의 일은 그 이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뭐라는 걸 알면은 내가 아마 더 나라 쓸 건데 그건 모르고 그냥 살았다 하는 것만 느끼고 그다음에도 또 또 자꾸만 여러 가지로 또 북경에 와서 제가 또 감옥에 붙잡혔어요. 감옥에 붙잡힌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저는 또 뭐 붙잡혀 끌려가든가 뭐 어떻게 하겠죠 근데 그때 그야말로 한중 수교가 돼 버렸어요. 한중 수교와 동시에 북한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보내달라는 공문서가 왔어요. 중국에서는 그 공문이 있으면 무조건 잡아서 보내줘야 되는 게 계약이 돼 있어요. 협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한일 이거 이거 한중 수교가 있으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오시니까 이제 내가 거기에 주는 우리가. 북한하고 이래도 이게 북한에서 너머한 이런 사람도 내가 너희한테 준다고 이렇게 이제 보내준 거예요. 저를. 내가 그니까 그들의 제물이죠. 인간들의 제물로 된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여기 한국에 가서 팔 년 동안도 그냥 이름도 없이 없이가 아니라 이렇게 못 내도고. 왜 나 못 내도고 직장 생활만 하고 정말 막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살고 그 주는 이름이 그래서 한 열 개나 돼요. 이름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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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는 거 또 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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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열 개나 되는 이름 속에서 살다가 그 열 개의 이름도 아마 하나님께서 다 지어주신 이름으로 내 보호막이 되었지 않았나 지금도 이제 이 생각을 해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죽음도 뭐 슬픔도 뭣도 있을 때 아차 하는 순간과 또 한숨을 쉬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살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자리에서 할 때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의 이게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를 내가 더 확실하게 깨닫는 거는 의학을 알고 외과 의사가 되고 뭐 뭐 그들을 위해서 뭐 많이 하다가 오십이 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지금 어. 제가 뭐를 하나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로서 내가 이 속에서 와서 살면서 내가 하는 방식은 절대 이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 의학 시스템에 맞지를 않아요. 나는 의사는 무조건 병을 굳혀주는 게 의사인데 이건 시스템으로 전문 의사가 나오기 때문에 따지는 거예요. 그죠 정신신경과는 거기로 가야 되고 산부인과는 가야 되고 다 거기로 가다 보니 인간은 하나로 다 만들어졌는데 사망에서 다 뜯어서 제끼게 되면은 인체 치료를 언제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병의 약의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그 신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배 속은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종합의 종합병원을 배에다가 모든 과에서 준 약을 다 배 안에다 집어넣고 먹고 살면은 지금 그래서 환자가 줄어드나요 절대로 물론 수명은 늘었다고 하죠. 옛날보다 수명은 늘었다고 하죠. 영양소가 풍부하니까 늘죠. 옛날보다 일을 많이 안 하니까 늘죠. 그죠 지금은 그러나 오히려 질병 속에서 헛옥이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고 볼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어제 결혼도 시켜주시고 또 늙음하게 오십 네 살이나 낳았는데 유학도 보내주시고 유학을 또 가서 또 저는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는데 영어를 하려니까 러시아어 영어학은 거꾸로 생겼거든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애들보다 더 뛰어져고 10년이라는 속에서 온갖 고통을 다 하면서 좀 살았습니다. 그래가다가 어떤 데 꽂혔냐 거기서 물론 한의학도 제가 한의학 박사라고 하지만 또 신학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능력을 한번 주시면 제가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로 그야말로 미생물이었습니다. 미생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미생물을 시작해서 지금 7년 8년째 미생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생물이라는 게 좋은 유산균의 조건 같은 미생물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그래서 미생물 시장이 아주 없을 때 미생물이 뭘 하는지도 모를 때 저는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생물이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이런 속이 아닌 내가 느낀 것이 나는 그때 그 미생물로 인해서. 그걸 미생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때는 소똥이라고 그랬어요. 소똥? 소는 풀만 먹고 살잖아요. 소는 반추 동물로서 위 제2의 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의 층은 머리카락이 빠지는 사람들에게 또 소 보증이라는 게 왜 있냐. 소가 이렇게 안에 미생물이 부족하면 해충이 있으면 보증처럼 생기잖아요. 그걸 소춤으로 발라주면 낳는다고 해충도 구제하고 이랬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농아리에 갔을 갔었거든요. 농아리에 갔는데 화상을 입었어요. 전체 다리를 이제 새벽 같은 데 가서 잠자다가 애들이 불을 팍 났는데 거기 불에 내 다리가 들어가서 와야 팍 여기 타버렸어요. 그때도 이제 휘발유라는 거 대신에 우리는 알코올을 이제 의대생들은 삼학년이니까 알코올을 갖고 가서 이제 탁 치우고 불을 넣으니까 불이 콱 달려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다 돼버리고 갖고 저는 이제 아주 그랬다고 또 꼴에 삼학년이니까 의대 의사라고 해갖고 온갖 걸 또 다 갖다 줘 발랐었어요. 여기다 갖다 이제 민간요법이죠. 쑥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소똥 하나 내놓고는 다 발랐어요. 발랄수록 얘는 더 더 막 화상을 입은 게 더 막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아주 콤마에 들어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중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간다고 꿇어서 이제 그 가다가 그때는 그 병원 교통시절이 차가 기차가 하루에 한 번 와요. 삼십 일을 가야 돼요. 들꽃에 넣어갖고 삼십 일을 뛰어갖고 거기다 탁 넣으니까 기차가 방금 또 나갔어요. 그러니깐 나를 칵 넣고 지네가 배고프니까 어디로 다 없어졌어. 근데는 한 오후쯤이 됐는데. 정신을 내가 잃었는지 어느 세월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내 눈 앞에는 가물가물하게 하얀 옷을 입은 노인네가 쪽 짓고서 앉아있는 노인네가 뭘 주물주물하고 있어요. 그럼 또 정신이 쏙 가요. 근데 또 정신이 돌아올 때는 마음이 막 시원한 것 같으면서 몸이 내 속이 화를 달던 이 속이 시원한 것 같으면서 눈앞에 보이는 하얀 할머니가 보여요. 이렇게 세 번을 하고 나서 나중에 눈을 진짜 떠보니까 꿈인지 생신 꿈이라면 참 오시는 꿈이고 죽었다면 이게 죽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까지 들었었어요. 눈을 떠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일어나려 하니까 그 다음에 정신 차렸나 하고 진짜 할머니였었어요. 근데 뭐를 붙이냐고 보니까 내 다리에다 소똥을 붙이고 있었어요. 풀면 그 앞에 그 농사 볼판에 소가 있는데 그 소 궁뎅이에다가 피마저잎을 뜯어가지고 대고 있다가 거기다 갖다 붙이고. 얘네들이 정말 내 그 상처 입은 그 익은 다리를 이 미생물들이 소똥에 있는 미생물들이 다 먹어치우는 거야. 다 빨아내는 거야. 그 순간에는 막 시원하고 다 배불렀다고 할 순간은 그게 막 떡금떼금 아파요. 그럼 또 뛰고 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살이 익었던 애는 얘네가 다 소똥이 다 떼 버린 거예요. 그 애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놀라서 니네가 그러면 저기 가서 소똥을 가서 해라 하니까 병원에 갈라는 걸 안 하고 나를 다시 데리고 와서 소똥 풀밭에다 눕혀 놓고 소똥 밑에서 제가 3일을 동안 이렇게 천막도 앉힌 속에서 밤낮으로 얘네가 교대해서 다리를 고쳤어요. 거짓말처럼 익었어서 익었든 문드려줬든 이 살을 얘네들이 다 먹어치웠어요. 쫙 깨끗하게. 그야말로 그래갖고 세 살이 썩은 살이 없으면 세 살이 나오게 생겼어요. 그런 의미도 이제 다시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그래도 우리는 꼬레 의학 학도들이라고 그 소똥으로 치료했다는 말은 군물이에요. 절대적으로 시크릿을 아주 하고 이거를 돌아가서도 하상 입어냈다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누구 내 다리를 저는 상처 하나 없어요 지금도.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근데 처음에는 시커메어진 자리가 있다가 나중에는 없어졌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사람이라는 거는 좋은 거는요. 지금은 얼마든지 다 누구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좋은데도 이거는 걸리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내가 외과 의사가 이민군 병원에서 의사를 하는데 군물을 쏘는데. 하상 환자가 그때는 얼마나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군인 가족들이 애들이 벌벌게 가다가 호박죽에 넣었다 국국물 쏟았다 하면 하상 환자가 왔는데 어떤 애는 이게 호박죽에 손 넣었던 애가 이렇게. 요렇게 해갖고 왔어요 손이 다 붙어갖고. 너무 이게 다 익은 살을. 익은 살이니까 요렇게 됐는데 그걸 펴느라고 됐는데. 고민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소똥으로 그때 그 애를 치료했으면 의사도 못할 뻔 못한다. 이걸 생각하고 제가. 애를 그 다음엔 오프라하고 돌판으로 가서 소똥 밑에다가 대고. 또 꼬레 의사를 하고 또 뭐 이게 그 애 이런 그릇도 다 소똥 받을 그릇을 갖고 가서 담아갖고. 이거 피웠는데 애가 오래 걸려서 애를 그래갖고 이제 피워놓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좀 울다가 잠들어버려요. 시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세 번만 해주고 그 환자를 애 엄마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다 나니까 거짓말같이 나니까 자기네들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지 말라 하면 더 말하고 싶잖아요. 더 무슨 무슨 비밀이라 하여튼 하고 근데는 이게 퍼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완전히 이게 옷을 뽑게 됐어요. 이제 막 불려가서 막 이 의사가 그 소똥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근데 제가 그때 혁명과 유가족 집에 있던데 내 그거를 누구를 범접도 못해요. 거기를 입양돼 갔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가 그러면 이 소똥이 왜 치료되는지 하는 거를 그때 이제 그 김일성이 동의학에 대한 이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왜 치료가 되는지 그거를 밝히라. 과학적으로 밝혀야지만 너는 된다 그랬었어요. 그게 만성과 연구소 가기 전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밝히느라고 6개월 동안 딱 기간을 줘갖고. 정말 힘들겠는데 그 효소와 우리 장래의 미생물을 떠나서 이 균과 이거 해서 하다 보니까 소치만에는 우리가 아주 그 인간에게 좋은 미생물이 있어요. 반추 동물이기 때문에 소는 먹어갖고 새김질 하는 동안에서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내고 그거를 해서 그거를 따가지고 이제 내가 만성과 연구소를 갔는데 그때 뭐를 해줬냐 동의보감에는 이게 있어요 위가 약하구나 위에 그게 효소요법이에요 말하자면 그거를 이제 왕들이 이제 할 때 소를 배를 쬐고 소 그. 반추에서 나오는 그 즙 있잖아요 소침 같은 거 그걸 뚫어서 그 먹이에서 삭인 거 그걸 뚫어다 술에다 담가갖고 이래갖고 그걸 먹이면 소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약의 요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준다고 해서 그거를 했었어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지금 소똥은 말도 못하죠. 사료를 먹고 자라고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 가서 풀 먹고 자라는 소가 있어도 그거는 이제 아니라고 나는 생각에 걔네들 사료만 풀만 먹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사료가 또 먹어요. 그래서 그런 소똥은 냄새가 역해서 메탄가스가 많아서 환경을 오염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소똥에부터 내가 이런 그. 힌트를 받아서 그다음에 하나님께. 여쭈니까 소똥을 상기시키면서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게 노예 과제다 해서 제가 미생물을 이렇게 좋은 미생물을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오늘날에 이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장에 들어가서 뭐 코팅을 하고 뭐 하고 한데 코팅도 안 합니다. 얘네는 1대, 2대, 3대가 다 있어요. 다 있어갖고 1대를 먼저 들어가서 나가는 애면 또 2대가 거기서 또 앉아있고 3대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장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미생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미생물 한 가지로서 내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 장담합니다. 이것만 잘 먹으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의사가. 이 인생 의사 인생 오십 년이면 그래도 뭘 하나를 만들어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그래도 떳떳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내가 이제 이런 좋은 유산균의 미생물을 유산균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상당한 효판을 받고 있고 투코가 열다섯 개 열세 종의 투코를 받아 있고 이제 투코 이제 수탉이 오십 년이니까 내가 이제 오십 년을 더 살아야 돼. 그 투코 수탉 기간이 그래갖고 아주 지금에 나오는 미생물들을 보면은 우리한테서 종군 살아있는 애를 한 가지 사다가 거기다가 다른 죽은 애들을 사균을 시켜갖고 지금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는 그럴 필요 없이 인체에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줘야 한다 해서 열세 가지 투코군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뭐 여기서 말하면 이게 내가 뭐. 상품이란 그 광고라고 했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만. 상품이란 건강해지고 싶으시면 또 이거는 건강해지고 싶은 것보다 내 인체를 새롭게 더 만들어준다는 거를 점점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델처럼 70이 넘어도 아직도 뭐 아스비진 한 알 무슨 뭐 감기약 한 알 무슨 약 한 알 난 병원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감는다고 하는 말이지만 나는 내 머리를 깎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제가 간중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